경상북도는 올해 임업 후계좌 350명을 추가로 선정해 고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업 후계좌로 선정되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특히 정책자금의 보조나 용자,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경북은 우리나라 최대 임산물 생산지로 영덕송이와 김천호두, 안동마 등이 전국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은 우리나라 최대 임산물 생산지로 영덕송이와 김천호두, 안동마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